안녕하세요. 인지지각심리학의 장경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지지각심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인지지각심리학은 무엇인가? 저는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래 광범위한 의미로 인지지각심리학의 정의는 마음의 작동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지각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지지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환경과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인지지각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인지지각심리학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 알미라는 거예요. 자, 아는 것. 자, 이 아는 것은 코그니션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인지의 가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정보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다루냐? 이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아는 거잖아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정보들을 넣을 때 우리는 표상으로 넣는다. 자, 이 표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경은이라고 하는, 제 이름이 장경은인데 이 장경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려고 하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때는 장경은 그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넣느냐? 이름.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사실. 아, 장경은은 인지의 지각 심리학을 교육하는 교수다라고 하는 사실. 또는 뭐 일화. 장경은이 강의를 예전에 했던 걸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일화를 들 수도 있고 그때 나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표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머릿속에 넣는 거죠. 이것을 바로 표상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지지각 심리학은 이 표상들이 어떻게 산출하고 이러한 표상들을 어떻게 보유되어 있는지 보유된다는 것은 이 표상들을 어떻게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환을 주는지 어떻게 밖으로 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인지지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조금 더 좁혀본다라고 하면은 외부 환경을 그리고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 습득된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다. 알이 가장 주특성이에요. 이 주특성을 뭐냐 정보를 다루는 것이 사실 아는 거잖아요. 이 정보는 어떻게 다루냐 표상들로 머릿속에 넣는 이 정보들을 표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표상으로 머릿속에 넣는데 그 표상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사실, 일화, 정서 등등으로 묘사되어, 그런 모습들로 머릿속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 들어간 이 표상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유하고 변환하고 산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인지지각 심리학이다. 인지지각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지지각 심리학인데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 대표적으로 주의 우리가 주의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주의하는 거, 각성하는 거 이런 것들, 주의죠. 이런 것도 하나의 아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의, 그리고 기억하는 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있죠. 이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된 지식들을 어떻게 기억하지? 이런 것들, 학습 또는 문제 해결 뭐 추론,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인지지각의 대표적인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음은 주의, 기억, 학습, 문제 해결, 추론, 언어들을 통제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인지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인지지각 심리학을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어떤 심리학보다 정말 진짜 심리학을 배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심리학들에 비해서 다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진짜 심리학을 배우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공부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 먹고 또 잘 해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진짜 심리학을 공부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첫 시간 본격적인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